이곳은 전국의 맵시맨들이 모두 모인 맵시크루 선발 오디션장 한 맵시 한다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내가 과연 이들 사이에서 맵시크루로 선발될 수 있을까? 시작해보세요 옷걸이를 받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옷걸이를 받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옷걸이를 받는 게 아니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요! 만나서 반갑지 하이 반가? 나는 보다시피 하이에나 뭐야 잘 모르겠는데 왜 온 거야? 사상험증 들어갈게요 즐겨듣는 음악은? 저 워터멜론 톱벨이요 인생영화네 아바타요 I see you 애매한데 요즘 즐겨먹는 음식은? 대만 카스테라요 싸늘하다 비쇼니 나라와 가슴을 꽂힌다 죄송하지만 목걸이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왜요?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저 진짜 못 받는 거예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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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h 모 kombination mange ils 碱 도대체 맞춰봐 버려야 해 하루만에 맵식장으로 만들어준다고? 실제로 보다니 안녕? 어? 안녕? 난 인싸강사 도어빈이라고 해 오늘부터 널 맵식장으로 만들어주려 하는데 어때? 준비된 되었니? 네 선생님 좋아 좋아 자 그럼 오늘부터 맵식장 되기 프로젝트 챕터 1 외양 가꾸기 가볼까? 출발! 노노 그거 하지마 때가 지났어 이런 데서 머리를 한다고요? 그냥 준호 헤어나 박준희 헤어 같은 데가 안전하지 않을까요? 음... 노 맵식 자고로 옛날 느낌 나는 동네 미용실 같은 데가 진정한 맵식 있는 법이라고 알았어? 네 들어가서 네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떻게 해요? 식사 중이시네 나는 다 먹었어 엄마들은 빨리 먹잖아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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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하러 오셨어? 네 누가 할거야? 누가 봐도 앉아 아우 세상에 무슨 일이야 아우 속상해 이게 뭐야 이거 머리가 엉망진창이야 이거는 칼길 잘하는 데 가서 잘라야 돼요 머리는 네 이거 어디서 잘랐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네 누구한테? 이모한테요 나? 네 그때는 이런 게 유행을 하긴 했어 네 그때 이거 최신 유행이라고 그렇지 근데 이거 너무 오래 끌고 간 거지 뭐 하고 싶은 시향 같은 거 있어요? 아 네 응 이거 봐 이게 뭐야 저 이런 느낌 음 명매한 미용실에서 연예인 사진 보여주는 금물 맵시맨들은 자기 자신마량 확고한 스타일이 있는 법이라고 알았어 그쵸? 응 그치 잘 봐 내가 보여줄게 네 미용실 맵시 규칙 하나 그냥 지나가다가 머리나 할까 하고 들렀다는 느낌으로 들어오기 이런 느낌 자 규칙 둘 손으로 이 앞머리 두 번 정도 툭툭 친 다음에 그냥 시원하게 쳐주세요 데스 포인트 무심한 듯 시카 노조로 오케이? 네 자 오케이 이제 된 거 같구만 형님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디 한번 추격해볼까? 똥만 더 놓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싹 다 밀어버려야 돼 싹 다 여기 싹 다 밀어버려야 돼 완성 쥬디다 쥬디네 쥬디야 쥬디야 근데 쥬디가 이런 머리에요? 응 쥬디 요즘에 싹 다 밀었잖아 아 이게 요즘 쥬디 이게 옛날 쥬디 너도 쥬디 나도 쥬디 어때요? 마음에 썩 들지 아 어 어허 노 맵시 규칙 세 번째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대 티네이지 않기 아 네 뭐 마음에 드네요 얼마죠? 만원 뭐 마음에 드네요 얼마죠? 만원 아니죠 좀 더 쿨한 느낌으로 해야죠 아 네 뭐 마음에 드네요 얼마죠? 15,000원 오케이 딱 좋았어요 자 이제 계산하고 나가볼까요? 이거 그냥 막박이잖아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아니 나도 밀크텔 춤 몰랐네 약박이 아니에요 충분히 맵시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파이팅 합시다 내가 나 하면 더 좋은데 소개시켜줄게 이걸 쓰면 좀 용기가 날거에요 맵시 있죠? 그래도 없어야 돼서 없어요 우리 힘냅시다 에? ulen 저거 한번 걸어 봐요 필름카메라 쓸 줄 모르는데 이거 뭐예요? 사진학도 맵시! 이거 어차피 필름 없어요. 그냥 이거 걸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맵시가 부족한데. 잠깐만, 아 오케이. 아우, 귀한 거. 이거 매요? 어, 매야죠. 저 근데 이런 거 못하는데. 은대생 맵시! 이것도 그냥 빈 케이스예요. 그냥 공기밖에 안 들어있어. 아, 근데 뭔가 좀 부족한데. 그렇지 않아요? 아, 나 이거 안 꺼내려고 했는데. 미치겠다. 여기야. 법대생 맵시! 아직도 부족해. 다른 거 없을 거예요, 다른 거? 하나만 더? 네. 아, 이거 너무 센데. 가져와요, 진짜. 아, 상관. 이리 들어와 보세요. 자, 이쪽으로. they think they want to be the guy. 그냥 나 WWW. 아, 누구ycz 하 Firefox? 어, 내 스타일. 어, 내 스타일. 네,irty. 정말 vocês? 하는 것 같아. urogo? 오늘의 게다가 목鼻해졌습니다. 원 hesitancy. 볼 수 있어요? 이쁘네. 예쁘네. 내 손짓으로 넌 이제 완벽해졌어. 자, 그럼 이제 우리 가볼까요? 네. 기분 좋다. 휴시드 가요. 맵시 짱대기 프로젝트 스텝 3. 맵시로 카페에 접수할. 카페는 나만의 맵시를 가장 잘 뽐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야. 잘 새겨두라고? 네. 뭘로 주문하실까요? 저는 향끈 유자 요거트 스무니. 노 맵시. 카페 맵시 첫 번째 교체. 주문은 무조건 아메리카노. 써서 커피 안 먹는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잘했어. 이거야. 카페 맵시 규칙 둘. 자리에 앉자마자 맥북부터 꺼내기. 오직 이 한입 베어무른 사과 모양만이 진정한 맵시를 살릴 수 있다. 알겠어. 그리고 이때 좀 있어보이는 책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훨씬 더 맵시 있어 보이겠지. 저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아하! 노 맵시. 인스타 맵시 규칙 첫 번째. 사진을 찍을 땐 무조건 기본 필터에 플래시를 킨 상태로 최대한 멋대가리 없게 찍어야지 맵시 있게 나온다고요. 알겠죠? 네. 인스타 했죠? 네. 인스타 들어가봐요. KHS 언더팟 이치레스? 이게 뭐예요? 이거 제 이니셜하고 오우 노 맵시. 인스타 맵시 두 번째. 인스타 아이디는 이런 느낌. 키보드 쿵쾅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느낌. 오케이? 저 해봐도 돼요? 해보세요. 그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요즘 인스타 만드는 맵시인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 맵시 세 번째 규칙. 팔로잉 수를 0명으로 맞춰야 돼요. 네? 친구들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요! 절규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직접 만나러 가면 되죠. 직접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인연이 아닌 거죠. 친구예요? 맵시예요? 맵시야? 안녕. 인스타! 인스타! 오늘 맵시장 최종 점검이 된 날이야. 열심히 잘했지? 네! 자, 오늘 준비는 됐겠지? 네! 누가 좀 알려줘. 앉아. 한 번만 얘기할 때 잘 들어라. 그러니까 일종의 취임새 같은 그런 거야. 뺨 같은 그런 거. 우리 햇덩아리네. 갱! 갱! 오케이.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들께 특별한 춤을 가르쳐 드리려야 돼요. 초월킹 춤 알죠?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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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럼 딱 한 번만 가르쳐 드립니다. 잘 보고 따라하세요. 알겠죠? 갱! 좋아요. 자, 다리를 11자로 좀 넓게 벌립니다. 자, 딱 힘을 주고 다운을 해요. 밑에 딱 척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가 엉덩이를 위로, 턴이로 어떻게 해 보겠어요? 뭐라고요? 걸어다닐 때는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게임! 오케이? 게임! 자, 뒤쪽으로 붙어봐요. 5, 6, 7, go! 1, 2, 3, 4, 5, 6, 8, 7, 8, 8, 9, 9, 9, 10, 11, 11, 11, 12, 13, 14, 15, 16, 16, 16, 16, 16, 16, 16, 16, 17, 17, 17, 17, 18, 18. 어딜 자꾸 날라가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홍악 되는 거예요. 뒤로 가요. 우리 반장. 반장 한번 봅시다. 반장의 에이스예요. 반장을 하고 잘 따라요. 오케이. 5, 6, 7, let's go. 1, 2, 6, 4, 5, 6, 7, 8, 2.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가는데 홍색이 조금만 더. 좋아요, 좋아요. 그 느낌. 표정도 있고 마지막 마무리는 갱으로. 여러분. 맵씨가 되고 싶어요? 네?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랑 장난하니까. 안개. 여러분. 맵씨 있고 싶어요? 예. 맵씨 있고 싶어요? 예. 맵씨 입장에 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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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prend'm going.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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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할 수 있겠지? 네! 역바로 계속 준비됐어? 네! 자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지진하는 거야 응? 네! 자, 원, 투, 쓰리, 가자! 잘 잡고 있죠? 그럼, 그럼! 제가 말할 때까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당연하지! 가자! 옳지, 옳지! 가는 거야! 뭔가 안 좋은 줄 알고 있는 게... 저 이제 갈게요! 네, 가자! 나요! 이제 나왔어! 나요! 나 왔어! 이제 나요! 네, 나 왔어! 이제 어엿한 맵시맨이 되었구나! 네가 내 제자인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 안녕! 힘냅시다! 네! 내 손짓으로 넌 이제 완벽해졌어! 이렇게 하면은! 공화! 내 손짓이 되기 위해! 네! 간다! 어이! 어이! 찾고 있죠! 고마워요, 도어빈! 사랑해요! 도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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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너비얼 인싸! 최후프2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